항상 잘 떠내요. 이렇게 쳐주면 마음 많이 아프죠? 한국에서 넘어온 지 진짜 한 달 딱 지금 넘었습니다. 헤이. 어? 저기 R.J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잠시만 안 돼요. 1,2,3! 잠시 잠 잠 잠! 잠시 자다가 일어나고 저거. 지금 일어나세요. 참 참 참! 저거 없었는데 제가 참고할게요. 내일 아침에는 기상 미션이 있습니다. 아, 설마. 아, 이런 거 유리하지. 저도 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보고 읽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 되겠네. 그냥 보고 읽을 수 없죠? 하나, 고고! 내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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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 나 빨리 전화로 1번. 항상 맨날 나쁜 거 걸리더니 좋은 거 걸린 기분이야. 다운된다고. 후우- 국민의 짓! 생일 좀! 생일 축하합니다. 에아 에에에에에 중간 쓰 pi 뚜 Deixa Kurt 저 한 번 해 먹어 오 가자 그루빈아 야, 일어나. 그래, 일어났다? 응. 짐? 응. 예스 브로 굿나잇 나 때린다 나 항상 방정하게 할 때가 먼저 올라야든 지금 좋지 상관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나는 나 먼저 갔어 보고 나 먼저 갔다 나는 누굴 끌어안거냐 할지 난 내가 나 이제 나는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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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늘 귀여운데요 형 너무 귀엽는데요 방균 삐 방균 삐 더 가고 근데 저 살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 지금 때보다 이거 알파카가 아니라 양 같아요 형 아니야, RJ는 알파카야 아, RJ 바우치가 들어있고요 이 귀여운 RJ 바우치의 화장품을 한 번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이 괜찮아요 왜? 아, 선풍이 괜찮아요 아니, 선풍이 괜찮아요 아, 선풍이 괜찮아요 저희가 있다, 강해서 아니다 비행기 샷 있는데 RJ, say something, uh, please 마, 이렇게 나올까? 선풍이! RJ가 한 칼을 한다니까 아, 잠옷 귀엽네 RJ가 한 칼을 해 진짜 나 매일 입을 수 있어 아, 저거 진짜 귀엽다 난 황소지 진짜 귀엽네 X라인 사이즈로 저거 해야 돼, 잠옷 해야 돼 아, 잠옷은 무조건 날까? 아, 진짜 귀엽네 정화가 돼, 강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, 이 친구는 ö ö ö ö... 네, 여러분, 이 친구는 ö ö ö ö ö ... 네, 여러분, 이 친구는 에이요! 네, 여러분, 이 친구는 제이안요! R이에요! JR~! J York, JR! 네, 안녕하세요. 이 친구는 나 active Lيد account R, 하카 안녕하세요, 이 친구는 RJ라고 합니다 RJ, 파이팅! 완전ındaki 여러분! 이 친구는 알제이입니다 이.. RJ의 매력은 이... 아..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 친구는 RJ입니다. 이 RJ의 매력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털, 포근한 또 굉장히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죠.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포근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 RJ를 꼭 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. RJ 파이팅!